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카 패밀리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카 패밀리 이벤트는 뭐냐면요.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족이 그 차 안에서 즐기는 이벤트를 말하는 거죠.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저는 오늘 이 넓은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제 디자인 아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